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근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많이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요. 한 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현재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망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조금씩 변화가 확 보이죠. 하나씩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영장 보시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이 이겁니다. 짱깨들이 규제 강화 왜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애들이 무슨 뭘 쳐먹었나 아무튼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 잘 보십시오. 경제 성장률 6.3에서 5%까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빅테크 규제라든가 여러가지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출렁일 거니까요.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3연물 보시면 딱 수렴했죠. 양봉에 고천부근에서 딱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금리 인상 싸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는 더 튈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0연물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 그래서 앞으로는 2.1, 2.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17인데 잘 보십시오. 명목금리가 여기처럼 쭉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좀 참고 좀 하시고. 현재 시중금리는 튀고 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어떤 파동의 흐름을 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10연물 보시면 샀네요. 외국인들은. 판 주차는요. 기관입니다. 10연물 보십시오. 판 겁니다. 그 다음에 3연물 보시면. 3연물은 팔고 있죠. 지금 계속 팔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달러 선물 보시면. 오늘 샀죠. 당연히 달러 환율 올라갔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ADR값 다시 70대로. 다시 회귀했고. 상승 종목 수가 적죠. 하락이 많고. 코스닥 70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70대에서 쭉 가다가 80, 90 일시적인 반등. 다시 70. 하락.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100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시장의 심리는 어떻다고요?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특히 금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빅스를 보시면. 하람이 패턴 나오고. 조그만 양복 나오고 시작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변동성 예고 드렸고. 앞으로 지수는 큰 변동성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때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잘 좀 보시고요.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나온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환율은 1150원 근처에 와 있는데. 아직도 고점에 있어요. 주식은. 이거 반드시 회귀합니다. 자료 좀 보시고. 이동평균 보시면. 딱 지금 61선 걸쳐 있습니다. 살짝 깼나요? 지금 종가가 3243. 지금 살짝 걸쳐 있습니다. 61선. 다시 모여 있죠? 제가 볼 땐 21선과 61선이 크로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대세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오리쉬 인걸핑. 메오리쉬 인걸핑. 지금 이 양봉을 살짝 무너뜨렸는데. 앞으로 이 흐름 잘 좀 보시고. 지금 다 몰려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121선과 관계들 잘 좀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3190도. 저점 부근 이탈하는지 여부와 아니면 고점 부근 3300정도. 거기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앞으로 그 흐름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200주선을 지지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다가 양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추세 상승 추세고요. 그 다음에 후행스팬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지금 구름대 안에만 있습니다. 구름대 안을 헤쳐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튈 것이다. 아무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복합수치 33에 해당되는. 그 주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큰 게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 잘 체크하시고. 후행스팬 계속 캔들 위에서 놀고 있죠?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지표도 지금 현재 보니까.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린 3의 2파. 그 다음에 지금 3의 3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주의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1145원 근처에 있다가 다시 회복하고. 전환선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 놀고 있는. 후행스팬 바로 위로. 솟아오르죠? 네.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데. 지표로서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을 걸리겠다. 그래서 여기 고점. 1150천을 넘는 그 순간.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오늘 어마무지 했네요. 개인들 1조 5천억.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아무튼 많이 샀고요. 외국인 좀 많이 팔고. 특히 외국인 선물. 보시고요. 의외로 금융투자인들이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은데요. 다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아까 중국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팔았죠. 그러면 이 이틀간에. 8월 3일과 8월 4일 날은. 무슨 뜻이죠? 그냥 페이크다. 속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안 들어오고 나서. 바로 때려버리는. 이게 외국인의 형태고요. 마찬가지 코스닥도 때리기 시작하죠. 차익. 비차익에서 많이 때렸다. 선물. 최근 들어서. 6월 2일 이후에. 가장 큰 물량이 터졌네요. 아까 15,000개약 정도. 콜. 그다음에 푸트. 미니. 투자일자 보시면. 1조 9,000억 기관.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니까. 크게 거래가 없어요. 그죠? 누적으로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팔았네요. 금융투자 애들은 아직까지 3조 정도. 연기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증시 자금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마진뎁스거든요. 융자장고. 그런데. 지금. 2, 4, 6, 8. 8거래일 동안. 이게 지금. 8월 6일자니까요. 지금 오늘 8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자입니다. 이게. 금요일까지. 계속 줄고 있죠. 그런데 의미 있는 큰 숫자는 안 나오는데. 안 들어와요. 시장에. 융자각. 마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24조나 되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 24조. 빛내서 비트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5,000억 이상. 5,000억 이상. 이런 게 딱 떠버리면. 500억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진콜입니다. 반대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 3%? 개인만 샀죠. 또 그래요. 그죠? 이상하게 떨어지면 왜 사는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저점 갱신했죠?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C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터졌습니다. 이거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완벽한 하락 추세. 지금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로서는 아직까지는 안 잡고 있는데. 조만간 확실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시면. 560만죠? 엄청나죠? 삼성전자 보십시오. 완전히 작살을 냈죠. 1.6% 보시면. 그죠? 이거는 완전히 페이크다. 속이려고. 물량 떠넘기려고. 그죠? 지금 이틀 동안만 딱 사놓고 이렇게 또 파는 거 보세요. 거래량 터졌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8만 200원입니다. 앞으로 흐름이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갈 것처럼 하다가. 온갖 군데서. 이제는 다시 외국인의 귀환이다. 갈 것이다. 가기는 게 앞으로 뭘 갑니까? 안 가죠. 벌써 이날 딱. 8월 5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딱 웨어리시 잉걸핑 하면. 이거 힘들겠네. 벌써 딱 감으로 알아야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에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고점 찍고요. 그 다음에 워실레이터도 지금 죽고 있죠. 그 다음에 복합수식 33에 해당되는 날. 코스피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티가 잘 안 나요. 일단 33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일단 음봉이 떴고요. 후행스팸 캔들 밑에. 하락 추세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코스닥은. 코스닥은 아직도. 아직은 좀 쌩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거래량 평균은 들어왔고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패턴 잘 좀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시장 변화에 따라서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포지션 추정. 푸트 외과를 보시면 다 매수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콜 외과를 봐도 매수. 여기만 빼고 외국인들. 그래서 콜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대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푸트 같은 경우는 개인 기관도 이빨 빠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방 쪽에 상당히 강화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트콜 차트를 보면 저점 갱신했죠.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이라는 거 딱 보면 알고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푸트를 보시면 바닥 다지고. 과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트에서 푸트 기준가에서 이거를 딱 뚫고 여기 안착이 되면 본격적인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쪽으로는 안 들어와요.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콜 매도 쪽에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콜 레이셔 거래대금으로 보면 훨씬 푸트 쪽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턴 하는 거 아니냐. 거래량을 봐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트 쪽이 많이 유리했고 그래서 얘도 턴 하는 거 아니냐.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클리티컬하게 아주 예민하게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구름대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까 61선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기준선, 전환선 벌써 역전은 이때가 됐는데 기준선, 전환선 그 다음에 밑에가 이게 121선입니다. 여기에 붕괴시키면요. 425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지금 예민한 부분이에요. 거래량까지 살짝 들어왔고 추세는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인 이 부분 저가가 얼마냐면 423, 여기가 저가가 422 그러면 한 420 정도를 붕괴한다는 신호가 나오면 진짜 하방으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몇 개월 한 7, 8개월 동안에 박스권 상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기 늘어진 이거를 잘 보시고요. 제가 오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엄청난 박스권 여기를 뚫으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붕괴시키면요. 폭발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녹아난 거죠. 개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박스권일 때는 진짜 선수들만 초단타만 친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라. 선물을 보시면 선물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살짝 지지하고 지금 이거 밑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래량도 터졌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인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1만6천 계약이네요.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아졌겠네요.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동평균을 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합수치 33에 해당하는 8월 10일날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기 기준에서 하나 둘 셋 3일부터 더 이상 못 올라갔죠. 예 26도 변화가 있었죠. 음봉 뜨다가 살짝 반동 주고 지금 다시 내리 꽂고 있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자 지금 4일 연속 음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다 이틀 동안 네 이거 완전히 시장을 속이려고 한 파이크다. 누가 외국인들이 예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게 121선 이고요. 선물 상에서는 지금 5일선 21선 그 다음에 음 61선까지 다 붕괴 시켰습니다. 거래량 치르면서 이러면은 61선의 저항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네 이 부분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음 자 앞으로 이만한 음봉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거래량까지 터졌고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21선이 425에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61과 21이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선물에서는 네 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61과 21 데드크로스 네 골든크로스도 골든크로스가 되면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자 그래서 횡보 구간은 어쩔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21선이 하락하는 와중에 데드 나고 내려가면 폭발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주의하자 뭐 그 정도 그래서 자 8월 10일 날 변화가 생겼죠. 분명히 네 그러면 앞으로 3일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고요. 자 8월 23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23일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복합수치 40에 해당되는 네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 선물을 보시면 네 자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았나 볼까요. 네 13만 8천개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20만개 약 정도 되죠. 네 19만 3천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뭘 했다 상승 하락 상승 횡보 쭉 하다가 계속 선물만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현물 팔면서 네 이 엄청난 이 횡보 구간에 어떤 변동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마무시할 수도 있다. 네 근데 내려갈 때 아주 피를 말리게 내려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현재 얘네들의 마음은 어떤가 네 자 매더 포지션으로 돌아섰고요. 선물 옵션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더 크죠. 기울기가 자 기관을 보시면 네 기관은 네 그냥 상승하면 하락 쪽으로 배팅한 모양이고요. 매더 포지션 자 게인을 보시면 네 게인은 자 매수 포지션 네 그래서 얘는 하락을 하면 폭락 저기 마이너스 훨씬 되고 상승을 하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11조 8천억 네 현물 매수했고요. 6월 10일부터 자 그 다음에 합성을 했을 땐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420 430 근처에서 자 위로 플러스 원만하지요. 아래는 폭락 하면 네 완전히 마이너스 끝내주는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자 어때요? 6조 천억 6조 2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마찬가지죠. 지수 올라가면 마이너스 자 어때요? 제한됐죠. 상당히 옛날 모습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틀려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 모양을 봤더니 4조 7천억 4조 8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425 근처부터 하락하면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모습은 제가 보여드렸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네 앞으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그러면 변동성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할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 지표로 보면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긴 시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이고요. 구름대도 아직 붕괴가 안 됐고 121선이 있고 앞으로 흐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결국엔 하락 쪽이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음 금융 뉴스에 파이낸셀 뉴스에 중국 짱깨들의 성장률 그죠? 성장률이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알고 계시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의 이 하락은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네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으로의 흐름이 아주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금리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환율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정확하게 잡히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자 이제 술술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변동성이 커지니까 연습을 해야 폭락이든 폭등이든 서서히 내려가든 서서히 올라가든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고 책임지고 투자 하시고 제 영상은 청검을 하시되 팩트는 수용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